오늘 저는 여러분께 딸낳고 자식농사 망한 부모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싱글벙글 여성시대에 엄마한테 숨기고 있는 거 말해보자 라는 글이 올라오죠. 이 글쓴이는 평범하게 대출 300 남은 거 아직도 갚는 중이고 저나 영어 토킹 공자가 아니라 112만원 내고 있다. 라는 식으로 엄마에게 금전적인 내용을 숨기고 있다 말하죠. 그리고 첫 댓글에 등장하는 여자는 낙태를 존나게 많이 함. 이라는 말을 하면서 페미인 주제의 남자에게 시를 받아 임신을 존나게 했다는 걸 자랑하죠. 그리고 역시나 임신 중절을 했다고 밝히는 여자를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주변에 낙태한 여자가 혹시 있으십니까? 눈 씻고 찾아도 한 명 찾기 힘든 게 낙태한 여자인데 여성시대에서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웃기기만 하군요.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자신이 레스라는 걸 엄마에게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하고 여자를 굉장히 밝히는 인간이라는 것도 말합니다. 레스고 여자만 보면 눈 돌아가서 연애 많이 해봤어. 라고 말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딸들이 보이시나요? 또한 그녀들은 엄마 몰래 대출 마통을 뒤지게 많이 사용했고 빚도 진짜 많고 돈도 받는 족족 쓰는데 잘 모으는 척 한다는 말을 하죠. 우리 한여들은 신용에 문제도 있고 대출도 많고 사기도 많이 당합니다. 재밌는 건 이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80%가 여성이고 그 중에서 20대가 절반이라는 사실이 이제 조금 믿어지고 있네요. 평생 한 번 당하기도 힘든 사기를 당한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놀랍고 그렇게 똑똑한 척 남자들 보고 페미 공부하라 지라라는 여자들이 오히려 더더욱 보이스피싱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. 천만 원 이상 피해를 본 20대 30대 여성은 86명인데 일반 사무직과 교사 간호사 전문직 여성이 74%라고 하죠. 이게 팩트 사실인데도 우리 페미들은 여자들은 보이스피싱 안 당해. 이런 거 보면 남자들 지능이 낮은 게 맞구나 싶어. 한국 남자 대상 협박범죄 보이스피싱은 블루오션이야. 라고 말하며 남성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더 많이 당한다 말하지만 팩트는 어떤 건가요? 우리 여자들은 엄마도 몰래 받은 대출이 저렇게 많다고 말합니다. 그리고선 29인데 모은 돈 하나도 없다. 내 또래들은 5천 정도 모아야 한다는데 모은 거 하나도 없다. 나도 그래 나도 빚밖에 없어. 난 500만 원 모았고 나는 3년 동안 700만 원 모았어. 난 빚밖에 없어용 나는 퇴사 취업 반복하다가 빚이 써. 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멋진 경제관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엄마 몰래 뭐 하는지 말해보자 라는 이 글에는 2023년 한국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. 셀 수도 없이 낙태를 많이 한 여자도 볼 수가 있고 여자만 보면 눈이 뒤집힌다는 레스도 볼 수가 있죠. 거기다가 빚이 많고 사기당하고 돈 모은 거 하나 없다는 여자 역시나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은 저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시죠? 그렇다면 여자를 만날 때 여러분도 여자의 저금 상황을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. 여자 나이가 서른이 가까워졌는데 빚 없이 현금 모아놓은 게 3천도 없다는 건 여자가 허영심 넘치고 돈 모을 줄 모르며 인생 막 산다는 증거가 될 테니 말이죠. 참고로 여자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직하면 25살 정도에 취직합니다. 군대 다녀와서 칼복학해도 28살에 취직하는 남자와는 차원이 다르게 빠른 사회 진출을 하죠. 한 달에 250만원 번다치고 매달 50만원씩만 저금해도 서른이면 3천만원입니다. 여자에게 빚 없이 3천만원은 인간의 최소한 마지노선인 거죠. 한 달에 50도 저축 안하는 여자와는 제발 결혼하지 말아주세요. 한심한 여자들이 넘치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근데 니들 패미인데 왜 이렇게 남자랑 야스를 많이 하는 거냐?